려독 컴퓨터는 AMD 라이젠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려독 컴퓨터의 려독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판매중인 90만원대 게이밍 PC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부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CPU는 인텔의 i5-9400F입니다. 이 제품은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꼭 별도로 외장 그래픽 카드를 추가해서 쓰셔야 돼요. 두 번째, CPU를 사용하실 때 고사양 게임 위주로 사용하신다고 하면 발열이 높아지기 때문에 효과적인 발열 제어를 위해서 쿨러는 겜맥스 400F를 선택했습니다. 메인보드는 최근 인텔로 PC를 구성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제품이죠. B360M 박격호 이 제품으로 인해서 MSI가 메인보드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 톡톡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. 메모리는 삼성의 DDR4 8기가 21,300 총 2장으로 16기가를 구성했어요. SSD는 삼성의 860 EVO 250기가 제품으로 선택했습니다. 게이밍 PC의 핵심이죠. 그래픽 카드는 갤럭시 RTX 2060 블랙 D 모델로 선택했습니다. 이 제품은 RTX 2060 제품 중에 가성비가 거의 극강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제품이에요. 파워는 국민 파워죠.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식2 600W 제품입니다.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이 무려 6년 엄청난 녀석이에요.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데이븐의 FT707입니다. 이제 조립을 한번 해볼게요. 자 완성됐습니다. 내부를 간단히 한번 살펴볼게요. 예쁜가요? PC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보선, 케이스, 데이븐의 FT707 같은 경우는 전면은 아크릴로 되어있어요. 그리고 총 전면에 하나, 둘, 셋, 후면에 하나, 총 4개의 RGB 쿨링팬이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있고요. 이 CPU 쿨러를 보시면 방열판이 굉장히 큼지막하죠.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. 딥쿨의 겟맥스 400 쿨러 같은 경우는 9400F가 고사양 게임 시 높아지는 발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녀석이에요. 그래픽 카드는 백플레이트가 장착이 되어있고요. 그래서 기판을 잘 보호해줄 수 있고 전체적으로 선정리나 이런 부분들도 아주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. 그럼 이제 게임 테스트를 해보러 갈까요? 그럼 이제 게임을 비롯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지금까지 려도 컴퓨터에서 판매 중인 90만원대 게이밍 PC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어떻게 보셨나요? 다들 만족하신가요? 제 생각에는 이제 90만원이면 PC방을 갈 필요가 없다. 이제 90만원이면 내 방이 PC방으로 변신할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90만원대 게이밍 PC에 구매를 원하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려도 컴퓨터로 연락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. 안녕!